이번에는 왼손톤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턴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막아줍니다. 그냥 양을 하고 싶은 양만큼 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번째는 목으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너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너가고 이번에는 이 손으로 어깨를 쳐주는거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돌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돌려주고 이번에는 이 손으로 팔, 부딪치니까 손뼉 이렇게 손뼉을 부딪치니까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번 손뼉을 여자가 주면 이렇게 주면 여기서 마무리는 태총각으로 갑니다. 파트너랑 이렇게 손뼉을 딱딱 철제해줘서 주고 돌려서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내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복으로 가서 여성 여기서 여성을 공중으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여기서부터 여성을 말아서 일로 보내요. 내 몸이 척도 레이드라면 여성 모델분이 계속 귀찮게 따라오듯이 내 몸을 타고 가는거에요. 근데 만약에 여성이 파트너야 그러면은 여기서 보내면서 가서 서있어라고 딱 해줍니다. 서있으면 남성이 돌아서 이렇게 딱 쓰는거에요. 박자는 여덟 박자에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서주는거에요. 자 여기 다시 여성을 딱 쳐서 보내주고 연속으로 하면은 딱 말아서 여성한테 가서 서있어라고 해주고 남성이 돌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돌아서 돌아갑니다. 자 마무리는 잡아서 여기서 터널 들어가서 목이 말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엄지거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손박을 잡고 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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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마무리를 쳤어요. 근데 여자가 잘 받아 그때 이제 엄지를 걸러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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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지를 세워서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마주보고 한번더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마무리 파트너로는 이렇게 해서 파트너랑 친한 여자 어차피 이 기술은 지금 영상의 기술은 친한 여자 아님 파트너로는 못써요 그러니까 그 버전으로 나가있습니다 마무리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뒤에서 보시면 그러면 이 손을 이렇게 내려서 깝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요 어차피 이 버전 파트너 아니면 친한 여자에서 써먹도 보니깐 그 버전으로 마무리 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같이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요 자 혼자 여기세요 이 상태에서 멋있게 하고 싶으면 뒤에서 보시기 양손이 있죠 이거를 피아노 주는 분이나 키타트 끊어지듯이 동시에 통 놓고 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레바나 원투스리 세계를 엮어보겠습니다 물레바나 물레바나는 하나 자 여기서 자 1번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레바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투명하고 싶으면 손은 이렇게 손은 목이 안 들어갑니다 아까는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돌은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셨죠 제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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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렇게 칩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지고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번에는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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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약간 나냅니다 그러나 쓰리는 1 2 3 4 5 6 1 2 3 5 6 1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성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에요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모르는 모두가 고개 고개 같은 데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에요 되는데 대공의 보게 아니고 약간 틀려 그래서 이렇게 감안해서 아 5 예 예 예 자 꽃이 뼈가 여기서 탁구치 자가 치는 여기서 다 끝이 나오는데 여우를 가는 하구요 채 그래서 1 2 3대 요렇게 세우는 사소 그래서 이렇게 고치에 이렇게 꼬치처럼 풀다 그래서 막 똘똘 똘똘 말아가지고 풀다 그래서 닭꼬치 닭꼬치들 여기서 자라면 여기서 뒤에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다시 풀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졌어요 닭꼬치 투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치셔서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도 마무리를 했는데 자 툭치기로 이렇게 툭치기는 뭐냐면 툭치기는 건너가고 건너옵니다. 이렇게 건너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툭치기도 자 원 툭 보내서 여기서 툭 쳐요. 옆에서 이렇게 훅 가시로 줘도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툭 쳐서 잡아서 돌려서 여기서 툭치기 원 툭치기 투는 자 툭치기 투는 자 여기서 여성을 처음에 이렇게 건너가 주셔요. 이렇게 해서 툭치기 투는 툭치기 원은 거울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는데 툭치기 투는 좀 딴짓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여성을 이리로 치는거에요. 그래서 역으로 놓고 에 그게 그게 아니죠. 이렇게 잡혔을때 또 훅 가시였어요. 이렇게 잡혔을때는 잡힌 데가 놓는거에요. 유도처럼 유도는 잡히면 다 기술이라고 그러죠. 사격됐으면 잡히면 기술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자 마지막은 툭치기 쓰리 툭치기 쓰리는 자 목걸이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갈때 여기서 여성 이렇게 들어갈때 여성을 밀어줍니다. 툭.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툭치기 쓰리까지도 쳐서 쳐서 잡아주면서 툭치기 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 내리기. 왼손 내리기. 왼손 내리기 좋아요. 왼손 내리기는 자 여기서 이 손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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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 ré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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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rude 목으로 보내고 자 마무리는 사이드에서 저거 지나가고 쳐서 손을 툭튀에요. 요. 그래서 잡아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손목 처음에는 손목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이거 다 겨드 governed 다 버리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سے statt에서 쳐서 이렇게 팡! 자 이번에는 여섯 combination 이에 여자 목 세문말기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들어서 포리걸이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자 목 세문말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여섯, 넷,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목 뒤로 걸어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여기서 만약에 여자가 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마지막 라인에서 여자가 잘하면 이 손을 궁중으로 한바퀴 돌려서 팍 말면 이 자유한다든지 운동 좋아하세요. 여사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재미난 기술이 되겠어요. 자, 이제 여자 어깨를 고쳐잡을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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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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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전화번호 있습니다. 앞에 5570-854 010이에요. 010 두척은 사람은 사격돼서 못 배웁니다. 이거 꼭 010 안 보인다는 사람은 기술 못 배워요. 그 정도까지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010-5570-854 분원하실 분 토요일날 강습하고 보시면 많은 좋은 기술 배웁니다. 감사합니다.